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은 것은 팩트다 이야기죠 죽음은 모든 것을 미워하지만 요즘에 이제 중앙일보 특집을 아주 재밌는 걸 하네요 특집을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입니다 특숫부 비망록 노무현 조사 중에 미국에서 회신이 왔다 노무현의 아들과 딸이 집을 구매하는데 40만 달러를 미국에서 딱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게 금전 내역이 포착하는 순간이었다 이게 한번 보시죠 검사 노무현실을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에 집을 산 적이 있습니까 노무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검사 박영차 태광실업 회장은 미국의 아이들 노거노와 노정연 집을 샀다고 하길래 집값으로 10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노무현 집 권양순 역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 퇴임 이후에 알았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동했다 오후 1시 40분 서울서초동 대검찰청 11정 1125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과 우병우 중수일과장이 대면했다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노무현에 대한 신분이 진행됐다 전번에 자식이기는 아버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돈을 받은 것은 팩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노회찬 씨가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5천만 원인가 그때 받은 것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늦게나마 중앙일부가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비밀리에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수사를 마치고 나온 날 당일날 그런 모습을 잡았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시이시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을 채취했다 시의 정언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보도를 비교하며 팩다를 선별해서 재현했다 노무현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부채를 갚기 위해서 빌린 돈이었다 미국 친구인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미국 집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수사한 사람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수사 기록들은 지금 아마 어디에 봉함대가 있겠죠 죽음이 미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돈을 받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건 당시에 노무현 씨가 답한 집에서 빌린 돈이라 하더라 퇴임 우회 알았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화나게 했고 실망감을 줬냐면 노무현 씨 본인이 변호사 시절의 국감장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과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야단치듯이 기업인들의 정치 자금하고 정치인들의 유착을 호통치면서 일약 서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빌린 돈이라는 말을 변명이랍시고 하면서 과거 행정만 살펴봐도 좌파고 우파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요즘 사람들 정치인들을 못 모여서 안달인가 보면 국민 전체가 다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추가적인 사실은 보시면 청와대 만찬에서 박연차에게 권양숙 대통령 부인이 미국에 애들 집을 10억 든다는데 이 내용은 한번 보도했습니다마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이렇습니다 박연차의 진술이 있었다 2007년 3월께 청와대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권양숙 여사가 미국에 있는 노고노 노정년 애들 살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10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다 곁에 있던 노 대통령은 고개를 끄떡끄떡했다 자신이 걱정 마시라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다 3개월 후인 6월 25일께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100만 달러를 낳을 후인 29일까지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 이게 뭐 사실인 거죠 뭐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박연차 회장도 다 고인이 되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인이 되셨지만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따질 건 따지자 이야기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제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적인 문제는 특히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되고 예 보시지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 과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 A의 경우가 그랬다 지난 9월 경기도의 모체에서 어렵사리 만났다 13년 전 사건을 입 밖에 다시 꺼내기를 권혹서로 했다 신분 노출에는 극도로 몸을 사렸다 임 최진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백증이 있었습니다 2009년 초 APC 박연차 태광시럽 회장의 홍콩 회사에서 나간 500만 달러의 송금지시서라는 결정적 단서를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사람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임 최정 총장은 500만 달러만으로 수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50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가 추가로 나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임 최정 총장은 수없이 번민했습니다 수사를 할 거나 안 할 거나 검찰에서 할 거나 안 할 거나 한다면 자신이 할 거나 구임 총장한테 미루고 물러날 거나 대검 중수부에 시킬 것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시킬 것이나 특수부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나 어떤 부급도 할 것이나 신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이야기를 고민했다 임 최정 검찰총장에 대한 당시에 수사 검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찰은 원래 이렇게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모양입니다 할 건가 안 할 건가 법을 잘 모르고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옅던 저로서는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엄마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인가 안 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고 발본 세군 바닥까지 파헤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을 보는데 검사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오야 마음이고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오야 마음이고 이렇게 선거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30년간 이런 조직에서 컸기 때문에 부정 선거를 할 건가 말 건가 오야 마음 어디까지 할 건가 오야 마음 언제까지 할 건가 오야 마음 주인장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옳은 게 아니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임 최정 검찰총장이 아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총장일 것 같은데 기계가 있네요 기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박연차에 촉발된 노무현 가족의 뇌물수수 사건과 노무현의 자살 좌파들은 이것을 NB 정권 탄압이란 구실로 국민을 선동해 죽은 노무현을 지금까지 영웅으로 민주투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자살한 것이 확실한데 어째 정권의 탄압을 받아 자살했다는지 이해가 안 되고 미국 같은 나라면 노무현이 지금과 같은 영웅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구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국민들 단지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이 자살한 것이 불쌍하다는 이유 뿐인데 어째 실체를 못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우리 국민성이 지나치게 온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죠 사람이 뭘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두리뭉실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저는 이게 분명히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죽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다 덮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뭐 좀 이 머릿속에 떠오른 게 없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검찰이 작심하면 못 밝힙니다 못 밝힐 사건이 없습니다 검찰이 작심하고 달라들면 세상에 밝힐 수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문제는 임채정 검찰총장이 노무현 사건을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 자체가 저는 너무나 시한합니다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걸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찰총장이 고민을 해 이 세계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 뭐야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찰총장이 고민을 해 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검찰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될 사안인 거죠 이런 사건에서도 우리가 크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선거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선거하는 모양이구나